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아주 좋은 성장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무기력에 관련된 건데 이 사연은 되게 짧은 사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 사연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는 무슨 경제적 압박, 경제적 위기 이런 것만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건강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순간 무기력에 빠지면 삶이 진짜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작은 성취가 중요합니다 이 작은 성취를 잘 해내신 대표적인 사례고 그걸 너무 가슴 깊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 사연을 여러분들이랑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3살이 된 한 아이의 아빠이며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체인지그라운드에서 받은 선앙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결혼을 했으며 7번의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힘들게 가지셨네 저도 난임 부부여서 이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나던 해 사람에 대한 크나큰 배신을 당했으며 원치 않던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죠 3개월은 어떻게 해보자 싶었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아도 큰 빚으로 인하여 점점 가게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다행히 큰 빚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작년부터 돈을 받아 경제적으로는 조금 숨통에 트였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진 후부터는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아이가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술을 마셨으며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들 받았었습니다 술을 마시니 사람 급격하게 늘어가만 갔습니다 올해 1월까지 일을 했었는데 회사 입사 때와 비교하면 16kg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연은 작년 6월에 도착한 건데 제가 이거 딱 이런 거 마킹 해놨습니다 너무 힘들어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며 집안일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육아 및 집안일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3월 말까지만 마음만 없었지 뭔가 뚜렷하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체인지그라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40살 두 아이 아빠의 인생 도전기였습니다 아 제가 이거 때 진짜 겁나 울었는데 미치도록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 때문에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던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나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리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올리진 않아요 이 영상이 다 대박 나겠다 저희는 좀 뭐라 그럴까 대중성이 없는 영상도 많이 올립니다 뷰스를 그렇게 너무 막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이 영상은 어떤 100분 어떤 뭐 500분 아니면 어떤 50분한테는 분명히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접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 계기와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 바뀔 수 있는 이 씨앗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만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 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1% 정도 뭐 5% 정도 이렇게 만 명이 보셨으면은 뭐 10% 20%가 영감을 받으시고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질적 변화로 가는 경우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꾸준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여러분과 자꾸 교류하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은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10개월 만에 초사이언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의지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 동기부 영상을 몇 개 더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건강부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 습관을 고치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이시죠 그렇게 저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에는 6일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하루 하면 힘들어서 다음 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고 실패 그래도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일주일에 6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작은 인계점 하나를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다른 분들도 도전을 하실 거니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나도 새벽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냥 호르몬 자체가 아침에 깨어나는 호르몬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정신이 맑거나 뭔가 생산성이 높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 아니면 정말 고요한, 조용한 아주 집중력이 높은 환경에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걸 제가 강추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서 너무 새벽에 일어나는 거에 또 집착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첨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신 박사님이 40살 두 아이 아빠에게 추천하셨던 완벽한 공부법도 사서 읽고 있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았던 저였는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독서의 중요성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짬을 내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현재는 한 달에 대략 두 권 정도 읽고 있으며 현재는 완공을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좋은 부분 나옵니다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받았던 선앙영향력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만 있지 이렇게 글로 적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분이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구체적인 아주 좋은 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처음 뭔가를 결심하고 하신다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하찮다고 생각할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십시오 이 부분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처음 뭔가를 결심하고 하신다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하찮다고 생각할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십시오 작은 성취를 해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내면 해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순간 인계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연하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버리면 무기력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너무 표현이 좋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찮다고 생각할 정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부족하여 아 이제 왕궁 읽으신 거 티나시네 부족하여 뭐를 해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만 하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다음 날은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작게 시작을 해서 계획을 키워나가는 것이 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43살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세기하는 것도 힘들어서 무릎을 대고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신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성공하게 될 거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납니다 저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이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실패했지만 결국 저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면서 더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공부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을 부려서인 것인지 잘 되지 않습니다 운동처럼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계획을 짜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다가 쓰러진 모든 사람들이 체인지그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모두 힘내시고 모두 원하는 인생으로 한 발 내딛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저는 이분한테 이분도 저희가 이제 문화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영상 올라왔다고 하니까 피드백도 좀 받으실 거 아니에요? 감히 이분이 겪었던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각자의 위치에서 멀쩡하던 삶에서 인간한테 배신을 당해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셨고 육아휴직을 하셔서 운동을 하셨고 책을 읽기 시작하셨잖아요 원래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막 운동을 쉬셔갖고 뭐랄까 운동을 쉬셔갖고 뭔가를 못한 게 아니라 뭐 1년 쉬었다고 여러분 팔꿈패펴기 20개 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빵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지금 아무리 운동을 쉬어도 팔꿈패펴기 10개는 하거든요 원래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고 원래 책을 안 읽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과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멀리 보면은 이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은 안티프레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자일은 뭐예요? 프레질은 뭐예요? 충격에 취약한이에요 안티프레질은 뭐예요? 충격에 강해지는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커다란 충격이 빵 맞았어요 거기서 부서지는 사람은 프레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분은 빵 맞고 힘들었지만 뭔가를 하려고 다시 했는데 50살이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내가 20년을 되돌아 봤을 때 그때 내가 운동하고 독서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전환점이 됐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벌써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이런 생각을 본인이 벌써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관점이 중요한데 그렇게 올바른 관점을 깨닫고 나시면은 뭔가 새롭게 다 보이실 거예요 아! 이런 정말 커다란 충격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시면은 지금 더 행복해질 수 있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히 어떻게 실제로 이분이 겪었던 그 고통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거는 과거고 지금 뭔가를 해내시고 있는 게 계시잖아요 이것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은 그 충격으로 얻었던 고통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 니체가 말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게 안티프레질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무기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이분의 정말 정말 명언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작은 성취를 밟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말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실적인 사연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뭐 우리 이제 최근에 성장사연만 해도 이제 뱁새의 전략이 있다는 친구 얘기도 소개해 드렸고 여기 보면은 대단한 분들도 많이 나와요 막 2년 동안 졸구하고 3년 동안 졸구하고 대단하죠 근데 이제 딱 그거예요 그런 분들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그게 결심을 해서 뭔가를 꾸준히 지속하는 게 초능력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점점 올라가면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41살인데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다음에 옛날 30살 기준으로 20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잃었지만 저는 또 다른 목표 상장회사 누누이 말하지만 각자의 목표는 다 각자의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상장이 훨씬 힘들지 이런 목표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목표도 힘들고 저 목표도 힘든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봐도 이렇게 상장을 하려면은 누가 이렇게 어디 뭐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는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충족이 코스닥이 기본 매출이 100억이면서 흑자가 나야 되니까 적자는 안 되거든요 저희는 뭐랄까 기술 중심 상장이 아니요 테슬라 상장이 아니어서 저희는 전공법이어서 매출 100억을 무조건 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상 스퀘어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매출이 한 25억 정도 되는 거고 그것도 잘했는데 이거 기다 4배를 더 가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엄청 진짜 옛날에 30살 신영준한테 야 너 상장해 그러면은 막 패기는 있을지언정 말도 안 되는 목표였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집도 못 샀는데 어떻게 상장을 해 이런 거였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독서 50건씩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 많이 아팠잖아요 그것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저도 배신 많이 당했어요 제 배신은 다행히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많이 당해서 상관없었지만 저도 그 배신의 액수도 만만치도 않고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또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뭔가 힘든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곡차곡차곡 이기고 저는 여러분 요즘에 작은 성취 스쿼트를 그냥 많이도 아니에요 중량도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루에 4, 50개씩 하루도 안 빼먹고 하는 게 제 작은 성취예요 그걸 꾸준히 해내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한 지 3, 40일 됐어요 100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써 다리 만져보면은 단단함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작은 성취를 꾸준히 누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살의 아빠님께서 너무 좋은 사연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6개월 만에 그 사이에 뭔가를 포기하셨을 수도 있고 뭔가를 계속하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하셨으면은 제가 정말 칭찬해드린 거를 온전히 흡수하셔서 더 퀀텀 점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혹시 뭔가 꾸준히 하다가 뭔가에 또 슬럼프에 빠져서 지쳐서 지금 멈추셨다면은 이 영상 보시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도 다시 정말 주먹 꽉 쥐고 한 번 다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이 좋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같이 작심하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고민이든 이제 성장사연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든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